모두들, 터라입니다. 다음 뉴스는 대학생연합동아리가 저작권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펀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얘기에요. 그리고 완화가협회에서 불법웹툰 근절 릴레이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죠. 일단 대학생연합동아리 애드파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ADPOWER이구요. 애드파워. 네, 광고동아리에요. 광고동아리 친구들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불법웹툰 근절을 위한 텀블벅 펀딩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마침 지난달에 독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딱 이 프로젝트가 마치 알고 있던 것처럼 저를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네. 저는 저를 전혀 모르던 분이었어요. 투숙을 안 보신다보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하철 역사의 광고가 되어있잖아요. 네네. 이 지하철 역사 광고를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세계를 구할 SS급 헌터는 환생하지 못했다. 보통 환생이야 회병원인데? 그렇죠. 공작가의 후계자가 태어나지 못한 이후 첫날을 호령할 남궁세가 공자님을 요절했다. 이렇게 웹툰 스타일의 표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당신이 친구에게 무단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당신이 결제하지 않고 다음 해를 봤기 때문에 당신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적어놨어요. 불법 웹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해 주신 게 너무 기상천외하면서도 좋아서 이 크라우드 펀딩 저도 이제 방송하고 나서 얼마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냥 DM으로 연락이 와서 홍보해달라고. 그냥 그래서 제 개인 SNS에다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법 웹툰 관련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마울 뿐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그거 크라우드 펀딩에 여러분들 후원을 짜게라도 좀 해주시면 이분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집도 나섰길래 저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기사가 웹툰 인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분들 덕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취지에 만약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텀블벅에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하신 다음에 9일까지 펀딩이 되거든요. 거기 가서 펀딩을 하시면 홍대, 신촌, 건대입구, 홍대입구, 사당, 삼성, 잠실 이렇게 2호선 라인에 쭉 설치를 하실 거라고 해요. 지금 보죠 한번 뭐. 일단 100% 넘었네요. 일단 지금 근데 100%가 넘었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호선 라인에 쭉 광고를 다 하는데 총 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130만 원 정도가 부족하죠. 그 말은 뭐다? 지금 가져서 후원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만나봤는데 그냥 정말로 정말로 웹툰과 웹소설을 너무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지금 인턴도 하고 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SNS에서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서 오개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세계를 구할 SS개스급 랭컨은 환생하지 못했다. 당신이 결제하지 않고 다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불법 웹툰을 근절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움직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딱 좋은 캠페인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나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부분이죠. 여러분들 펀블벅에서 불법 검색해서 나오면 그냥 뭐 마음으로 응원하셔도 돼요. 굳이 꼭 후원을 안 해도 되니까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링크라도 그냥 뻗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또 만협도 하나 시작했습니다. 만협과 함께 12개 플랫폼이 모여서 보지만 안 괜찮아 불법이야 라는 릴레이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실리스 회장님을 비롯해서 협회원들이 함께 나섰고요. 카카오 웹툰을 포함해서 총 12개 플랫폼에서 연재가 돼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연재할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플랫폼에게는 되게 큰 지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 뭐하고 앉아 있냐라고 할 때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좋습니다.